안녕하세요. 네디입니다. 여기입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투어입니다. 황금성입니다. 오늘 독수리 골드 분들을 모시고 겁없이 도전 한번 해봤습니다. 내기골드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찍은 것 같던데. 운빈이 기분 나쁜 아이고 아니요 제가 굿째를 형진이한테 보여가지고 150 아 총 150 150 130 내리말일거야라 헉 세게 못취겠다고 아 아 아 여기 이곳은 부전해야 된다는 이곳이라 계속 버티를 해야되네 저도 서운하니 힘 좀 쪘어요 백스피랑 바꿔주세요 그쵸 백스피빈 1,700에 안좋아 어갔지 bell 여긴 70을 한번 넘겨볼까? 이만해요 안좋아 야 영향을 해야지 저기 뭐야 세훈이 형님이 270을 넘기잖아 야 영향이 안 돼? 난 비거리는 물 안썼는데 여기 뺐자 근데 왜 같이 공기가 나와요? 네트워크로 했잖아 네트워크로 했잖아 아니 네트워크로 했는데 왜 다 안떠? 네트워크로? 샵 샵 팝스리 150m 팝스 1,2,3번 1,2,3번 10,4번 시치 3,4 2,4번 팝스 5,4,3 3,4 6,4 않다 팝스 트레이레 남부 양념이 그대로 나오네, 60인원이네 자, 애매하다 이거는 왼쪽으로서 이쪽으로 사보자 아, 이거 다치기도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오, 좋은데요? 밀려나? 밀려나? 진짜 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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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탄다, 밀람이 왼쪽으로서, 많이 봐야 해 밀려나? 집단 가서 닫힌거야 우측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한 시간씩 보네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린다. 예상된 타이밍에 온다. 아, 나 안 올 수도 있어. 어디서 다 먹어졌다? 아, 그래. 아, 엄마. 뭐야? 아, 야 좋은 거지. 아, 너 먹어. 뭐야? 아, 몰라. 와, 우리 진짜. 바파이브를 이렇게 편하게 쳤을래 바파이브를 이렇게 편하게 쳤을래 이곳이 뭐지? 바이브를 이렇게 편하게 쳤을래 오른쪽으로 한클럽 반입니다 스릴꺼 아 잘 apo 야 스릴 버는 개 꼬지네 그래 야 문화 이럴 땐 너무 그래 이글은 어떻게 돼 아니 이글 버디버디면 이글 버디버디면 그러니까 그게 개버디가 아니라 그건 인정해줘야죠 이글 따로 해야지 투이글이면 개버디 개이글 투이글이면 개이글 아 오케이 오케이 더 세게 쳤어야지 더 세게 쳤어야지 이거 개버디가 멀 것 같은데 아 좀 센네 내거 세게 오 쟤구나 나 생긴해야겠는데 내 생긴다고 그랬는데 잡칭 한 것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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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지 아 나도 사라야 할 거 아니에요 사라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일단은 이렇게 했고 이거 넣으면 전부파 한 것밥 한 것밥 하필 어 그래 이거 레전이야 레전 이거 넣으면 전부파 다 됐습니다 고 고 고 고 고 자 쳤는데요 전부파 택배 시키겠다는 건가요? 이야 이거를 넣는 말입니까? 이거를 넣는다고요? 아 이거 차량이나 주면 차량이나 아냐 그냥 따로 일단 줘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네 개 나이스 이거 한 타일 거야 한 타일 있으니까 한 타 차이야 그 한 타 쓴다고 나는 그냥 한 타 차이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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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씩 줘야 돼? 네 우리는 네 개 네 개씩 줘야 돼요 뭐 여덟 개 여섯 개 두 개 두 개 두 개